거울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거울 있다고도 배도 안 해. 아, 더 꾸겨지잖아. 눈이 그렇게 좋은 눈이 아니라서. 자, 그러면은 귀를 우리가 깨끗하게 닦으세요. 깨끗하더니 원도 안도 없이 닦아줘야 해요. 자, 재시작. 재해 보고사 재해 보고사 재해 touch 예상 미쳐줘. 로고나 타미야라 로고나 타미야라 타미야라 악취 무명관 상취 성명원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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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원 악취 성명원 오 뜨거운 살 열린 싱구고 남해로 뻗은 가지는 금호사을 열렸네 나무야 해 해 나무나무 나무야 나무풀이나 새로감이 났네 서해로 뻗은 가지는 수호사을 열리시고 열리시고 서해로 뻗은 가지는 수호사을 열리시고 서해로 뻗은 가지는 수호사을 열리시고 열렸네 나무야 예 대답을 넣지 말고 그냥 대답을 넣는 것이 아니여 나무야 그때 예 그러고 대답을 넣는 것 같애 아니고 수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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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네 그렇게 나무야 예 나무나무 나무야 시작 나무야 예 나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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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로 뻗은 가지는 금호보살 열리시고 남해로 뻗은 가지는 금호보살 열렸네 나무야 해 나무나무하고 나무야 나무고프고고리나 새로와 믿았네 동해로 뻗은 가지는 금호보살 열리시고 호개로 뻗은 가지는 금호보살 열렸네 나무야 해 나무나무고 나무야 나무풍고고고리나 새로와 믿았네 가자 서라 가자 서라 붕망사철 가자 서라 나무함이 다 가부고고리로 새로와 믿았네 동해로 뻗은 가지는 금호보살 열렸네 심산폼도를 어이들가 심산폼도를 어이들